오늘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나이별로 버는 돈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가 버는 돈의 모습과 30대, 40대, 50대가 버는 돈의 모습은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별로 버는 돈이 다르다 저는 이 책에서 처음 이런 얘기를 접했는데요 10대에 버는 돈은 솜사탕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품처럼 사라지고 잡기만 해도 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대에는 많은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이 다 사라지고요 또 의미 있게 사용될 리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10대가 돈을 써봐야 어디에 쓰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먹고 좋은 옷 입고 그 정도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 사라지니까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지는 돈이죠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10대에 버는 돈은 솜사탕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대에 버는 돈은 모래라고 했어요 모래 잡아도 흘러내리고 뭉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막 벌려고 막 뭉켜쳐요 이 돈이 다 손가락 사이사이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이 많아서 그 돈을 다 쓰는 거죠 결코 돈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버는 돈은 모래다 30대에 버는 돈은 종자라는 거예요 어떤 씨앗을 가졌느냐에 따라 남은 생이 바뀐다라는 거죠 알곡을 가졌으면 몇 배로 키울 것이고 쭉쩡이를 가졌으면 있는 것도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대 때 좋은 종자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정말 40대, 50대에서 돈의 열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막 무르익고 많이 연글겠죠 좋은 알곡을 가지는 게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40대에 버는 돈은 흙, 흙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불에 달구면요 벽돌보다 단단하다는 거죠 40대에 돈을 모으지 못하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대, 10대는 얼마를 벌든 간에 다 사라진다면 30대 때 좋은 돈의 종자, 좋은 알곡을 많이 갖고 있으면 40대 때 돈을 많이 벌겠죠 그리고 그 돈들은 벽돌처럼 단단해서 어디 도망가지도 않고 내 삶을 아주 탄탄하게 지탱해 준다는 겁니다 50대에 버는 돈은 꽃이라고 했어요 가장 아름답지만 곧 시든다고 했습니다 정점에서 내려오지만 다행히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최고조로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대 때는 사실은 40대, 50대가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때죠 우리 생애 주기나 이런 걸 볼 때도 이 시기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기이긴 합니다 일반 직장인만 보더라도 50대에 가장 피크 연봉을 찍죠 그래서 가장 아름답지만 곧 시든다 그래서 이때는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최고조로 달하는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시기를 하는 겁니다 60대에 버는 돈은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벌려 해도 아무리 멋지게 보려고 해도 짠하다라는 거예요 50대, 60대에 버는 돈은? 그래서 이제 좀 위트있게 표현하셨는데 60대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인터뷰하면서 대결 임원분들도 많이 만나고 진짜 사회도 쟁쟁하신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현역에서 퇴직을 하시면은 이제 그 돈을 이제 못 벌죠 현역 때 벌 돈도 못 벌고 또 버는 방식도 굉장히 현역 때와는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기 위해서 이제 100세 시대니까 살기 위해서 뭔가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노력이 가상하지만 어떻게 그 모습을 볼려 해도 짠하다 라고 이제 김승원 회장님이 표현하신 것 같아요 70대에 버는 돈은 피와 같다고 했습니다 왜? 남은 목숨을 팔기 때문에 70대 되면 이제 진짜 신체적으로도 많이 노력이 되고 정말 신체 변화가 느껴지는 시기가 70대인 것 같아요 요즘 60대도 막 염색하고 이러면은 되게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이는데 70대부터는 진짜 건강이 확 나빠지시는 분들은 정말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고 뭐 좀 관리를 좀 잘하시고 하시면 그래도 괜찮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남은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팔기 때문에 70대의 버는 돈은 피와 같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늦게 낳은 자식 때문이기를 바랄 뿐이다 그 외엔 다 허망하다 내가 뭐 눈뚱이를 봤다 이러면 70대도 한창 이제 뭐 돈이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자식 때문에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나머지 말고는 돈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시기가 70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돈을 벌 때 우리나라에 돈을 버는 방법이 많잖아요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요 창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 책이 사상학개론이기도 하고 김승호 회장님 자체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창업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를 앞두신 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창업해도 되겠냐 창업해도 큰 위험이 없겠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묻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김승호 회장님은 어떤 입장이냐 50대이고 첫 창업이면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그 나이에 창업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한다면 남에게 묻는 사람이라면 창업하지 않을 것을 권한다는 거죠 50대가 되어서도 저 창업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50대라면 김승호 회장님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권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50대라도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을 말리지는 않아요 난 창업 꼭 해야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창업할까 말까 한번 물어보고 하라고만 해야지 안 하라고만 안 해야지 이러신 분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죽기 살기로 덤벼도 모자랄 판에 결정조차 못해서 묻는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창업보다는 있는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40대다 50대가 아니고 40대다 40대라면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40대는 창업하기 좋은 나이라는 거예요 능력, 자본, 인맥도 완숙한 단계고요 이 나이에 창업을 하면 승공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40대 창업자들 가운데 초대형 기업가들이 많이 배출되는 이유 망해도 앞으로 한두 번 정도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0대는 그래도 50대보다 안전판이 좀 있는 편이죠 그리고 이 나이는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관리하는 능력도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사업에 돈을 많이 벌면 그걸 잘 관리해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40대는 지식과 경험적으로 그리고 돈 관리 능력 측면에서 물을 잇는 시기이기 때문에 창업을 할 것을 권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익 전체를 재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하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40대에 버는 돈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평생 유지되는 돈 벽돌처럼 단단한 돈이라는 거죠 30대 창업은 혁신적이라면 해볼 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몸과 마음이 가장 조화로울 때죠 그래서 몸은 튼튼하고 마음은 굉장히 패기 넘치고 이런 식이죠 야망도 있고 빠른 생각으로 힘차게 일할 수 있습니다 단 벌어들이는 모든 이익을 100% 재투자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만큼 전력 지주하는 거죠 그런데 한 20% 정도는 무조건 내 사업에 다 올인하지 말고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내 회사가 아닌 곳에 투자하는 버릇을 가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럴 때 뭔가 내 사업에 어느 정도 전력 투과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재무적으로 안정성도 가져가고 이런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나이에 창업하는 사람은 평생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에 종잣돈을 죽이지 말고 간직해야 됩니다 뭐 30대에 창업하면 빼박이죠 30대에 창업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 밑에 일어서 들어가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또 다시 또 창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잣돈을 소중히 여겨서 내가 다시 한번 도전했을 때 아주 유용한 돈도 쓸 수 있게끔 잘 마련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20대의 창업 20대의 창업은 대부분 실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해도 시간과 재전적 손실이 적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위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20대 창업이야말로 평생 사업가로 사는데 큰 경험을 주고요 이때는 친구들과 동업을 해도 좋습니다 아마 실패하고 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공하면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20대 때 큰 성공은 위험에 처한다 회사가 크면 부하직원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이들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험은 없다는 거죠 또 젊어서 돈을 많이 벌면 사치, 퍼스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밥 싸고 밥 싸는 건 사실 얼마 안 하지만 술, 여자, 남자 이런 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대 창업은 대부분 경험하는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쓴 돈은 다 없어진 거죠 벌써 번 돈들은 다행히 이들은 10년 이상 버텨내면 30대에도 사업을 계속하게 됐다 이러면 무섭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시기가 20대라는 겁니다 사실 어느 나이에서라도 창업을 해도 됩니다 50대는 하지 말고 10대 하지 말고 20대, 30대, 40대 창업해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이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1월에 피는 꽃도 있고 4월에 피는 꽃도 있고 11월에 피는 꽃도 있다는 거죠 나이보다 중요한 것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이 있으면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 욕망이 사라지고 몸이 욕망을 죽이기에 걱정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려는 것도 욕망이 있어도 돈을 버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돈 못 벌어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러면은 돈을 아무리 뭐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돈을 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욕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 욕망조차도 다 사그라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돈을 버는 모습과 때는 저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젊을 때 버는 돈은 또 스터디가 훨씬 높다 돈을 버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망 돈을 벌고 싶은 꿈 욕심이 있다면 그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욕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싹 트는 거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4천억 부자가 말하는 나이 물러 버는 돈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